오늘 공연의 곡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. 우리가 평상시에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 10곡에서 한 12곡 정도를 예상하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청소년 힐링 콘서트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만나 뵙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곡을 들려드릴까 하다 보니 조금 곡수가 많아서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조금 지겨우시나요? 아니요! 그죠? 네, 어떡해요. 이제 한 곡만 남았습니다. 네, 여러분하고 사계절 여행하다 보니 마지막 곡에 왔습니다. 마지막 곡까지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. 마지막 곡을 뭘로 클로징할까 하다가 그냥 부담 없이 뭐 앞에 웅장한 거, 묵직한 거, 감동적인 거 다 들어봤잖아요? 그래서 마지막 곡은 조금 청소년들도 많이 알 수 있고 좋아하는 게임 음악으로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해서 네, 게임 음악 준비했습니다. 슈퍼마리오라고 아세요? 네! 네, 슈퍼마리오 이제 곡으로 오늘 플로징 곡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 김진천 상임진의자 나오고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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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